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오스코텍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392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20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오스코텍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거에요.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거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제가 포인트점을 여기를 좀 잡아 드렸었는데 이 아래로 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3만 5천원까지도 한번 고려는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오스코텍이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번째가 세비도 프레닛 지표 미달 미달로 인해서 여기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두번째는 세비도 프레닛 불확실성 불확실성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구요. 세번째는 아직 코로나 치료제 백신 말고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 이렇게 세가지로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지표 미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세비도 프레닛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계속 조정을 받다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려서 솔직히 뭐 그 이런 이제 류만티스 관절념이나 뭐 사실 레이저 티립이나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앞으로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반대로 세비도 프레닛 관련 지표 보충 재료가 되겠죠. 재료가 되겠고 두번째는 두번째는 이제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립 비소성 폐암 관련해서 로열티를 받게 됐죠. 로열티 수치 로열티 수치 이제 받게 되는데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사실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년 매출 한 번에 벌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월 80억에서 90억 연 단위로 이렇게 수치를 하고 여기 한번 이거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오스코텍 있죠. 오스코텍 보시면은 어 여기 여기죠. 자이키온 레이저 티립덕이 오스코텍 5년치 매출을 벌었다. 유한량의 체격 이거는 다 말씀드렸죠. 비소 렉라다정의 성분명인데 일단은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 일단은 전임산 임상단계가 2018년 10일에 얀센 바이오테크 기술 이전 계약 체결했고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5천만 달러와 임상 개발 및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를 포함해 최대 12억 5천 5백만 1조 5천억에 이르는 계약이라고 하는데 오스코텍도 덩달아 기술료 유입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를 누렸는데 2018년 계약 체결 직후 유한양행으로부터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1,700만 달러를 지급을 받았고 이후 2차 마일스톤까지 3,400만 달러의 분배 수익이 추가로 발생하고요. 레이저 티립의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 및 개발 진척으로 2년간 확보한 수익은 570억 원이죠. 그리고 매출은 요정도 5년간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 6년 전에 체결 기술 이전 계약 한 건으로 2년 만에 5년치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업계에서 레이저 티립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오스코텍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기대감을 내놓는다. 그래서 일단은 아비반 탐합과 레이저 티립 병역 요법 관련 초기 임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확인하고 글로벌 3상 임상 개발 속도를 내고 있고 작년 12월 아비반 탐합 단독요법의 FDA 바이오 의약품 허가 신청을 마쳤고요. 2023년까지 레이저 티립의 신약 허가 신청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의지한 양의 레이저 티립의 단존요법 관련 글로벌 3상 임상을 자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일단 어쨌든 간에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도 이게 일단 재료로는 분명히 작용할 거예요. 추후에 분명히 재료로는 실적 관련해서 작용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코로나 치료제 그쪽으로 관심이 쏠려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이제 요게 로열티로 수치가 되고 언제 그런 게 이제 계약이 진행이 돼서 실적 부분으로 연관이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도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기대를 좀 해봐야 되죠. 그리고 세비드 프레임도 루만티스 관절용 관련 이제 그건데 이제 요것도 관련해서 기술 이전이나 기술 수출을 어쨌든 간에 지표 보충을 해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레이저 티립만큼 충분히 엄청난 큰 좀 수혜를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꼿꼿이 버티고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강력한 무기들이 있죠. 강력한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사실 시장 관심 받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버티고 좀 기다려주시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코텍도 지속적으로 제가 방송을 도와드릴 텐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에다 제가 다시 한번 다음날 방송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해보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클릭해보시고 여기에 라이브 라이브 보시면 이비트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 15일자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4.61% 3전 1승 2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이런 미국 지수도 이제 다우지스나 나스닥 관련해서도 실시간으로 항상 데이터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현재 시간 9시 알체라 현재가 36,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 9시 1분에 에이스토리 현재가 4만 1,2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9시 3분에 V1텍 이제 현재가 12,200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종목씩 이렇게 추천이 나가니까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런 차트도 항상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호카창도 항상 이렇게 달아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금요일 무료 추천 주 알체라 1차 목표 달성 뭐 이렇게 추천가 36,1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08%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줍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금요일 무료 추천 3종목 추천을 1종목씩 2종목 보유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타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제 손해 많이 보셨던 분들이나 뭐 단기적으로 이제 빨리 좀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검색해가지고 같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증시사항도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증시사항은 체크해 드리고 이렇게 금요일 무료 추천 주 보유 중에 에이스토리 손질가 38,500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체크가 나가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되시고요. 밑에 또 내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저와 EP 투자 연구소 관리하는 VIP 포트입니다. 항상 좋은 종목 선정하여 분할 매수와 전략을 짜서 매매한다면 리스크 줄이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항상 수익을 이제 뭐 빠르게 이제 보실 분들에게 단타예요. 단타하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 페이지 추천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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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